기상캐스터 배혜지 지난해 전기차 시장 진출을 선언한 전기전자기업 소니. 혼다와 함께 만든 첫 전기차, 아필라를 공개했습니다. 혼다의 디자인과 소니의 카메라 기술을 접목한 물체 감지와 자율주행 능력이 강점입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보쉬는 차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운전자가 위험에 처하면 차량 안팎의 모니터를 통해 원격으로 확인한 뒤 즉시 구조대를 부릅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해 내연기관차 규제를 강화하면서 미래차는 이제 CES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내연기관차 종말이 다가옴에 따라 관련 산업들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업마다 신기술과 신제품을 앞다투어 선보이며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술은 자동차를 넘어 생활 속으로 확장됐고 미래가 아닌 상용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미래차 전환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면서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